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스페인 대표팀의 전성기를 빛낸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현역 은퇴를 선언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파브레가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현역 은퇴를 시사하며 그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구단과의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파브레가스는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축구를 시작하여 재능을 입증받았고 이후 아르센 벵거 당시 아스널 감독의 부름을 받아 아스널로 이적하여 천재성을 선보였습니다. 2011년 다시 바르셀로나로 복귀하여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한 파브레가스는 나리가 스페르코파 등에서 우승하는 등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놨습니다. 그는 또 스페인 대표팀에서 유로 2연패와 월드컵 우승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한편 파브레가스는 현역에서 은퇴하고 코모 1907의 비팀과 프리마베라 팀의 지도자 데뷔를 예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페인 축구 전설 세스크 파브레가스의 현역 은퇴 선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